잠시만요 뜯었습니다 뜯었습니다 나는 음 우산이너지나 우산이너지나 어휴 왜 이상해 이거 진짜 못했거든요 여기있고 여기있고 시간에만 봐라 가게 진짜 놓고 저거는 내가 했을 때 앞으로 수행은? 우리는 진짜 잘 걸어울나? 네, 그치 죄송합니다. 전해봐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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